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유인아이 님께서 요청해 주신 이문쇠의 광화문영가 이마이나 품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삼카포에서 치는 거구요 첫 마디부터 보면 이마이나에서 미 파레 시 시코드로 가서 미 라 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첫 마디는 항상 코디 근음하고 멜로디를 갖춰주고 이마이나 근육번 하고 미 6 1 4 3 그 다음에 파레 시 1번 파레 시 근데 이마이나에서는 이제 쥐키 하고 조표를 같이 쓰는 나란한 주죠 그래서 파의 샵이 붙어요 파샵 레 시가 되는거에요 미 파레 시 그 다음에 c 코드로 가서 미라 씨를 지니까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c 코드 끔 5번 하고 미 오일 4 4 2 마시 나는 3번 주 들어도 되죠 음 남의 실은 요거 뛰어 줘야 될 멜로라 시 그 첫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미 파레 시 나 시 그 다음 두번째 마디는 c 마이너에서 도 레 도 라 지 코드로 가서 시 시 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냥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다 칠 수가 있으니까 코치 코드의 그는 5번 하고 도 멜론 2번 동 4 3 그 다음에 레 도 라 를 치는거에요 네 샵 그럼 여기서 여기 슬라이딩으로 가는게 더 편해서 오이 동 4 3 레 도 라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시 6 2 6 2 동 4 3 4 시라 3번 줄 라 를 치죠 오이 동 4 4 레 도 라 시 그리고 세번째 마디는 2 마이너 에서 쏠 레 솔 파 미 레 미 해서 끝나요 그러면 이 마이너 코드 그룹 6번 하고 쏠 6 3 동 4 3 4 레 솔 2번 레 솔은 3번 줄 개방형이죠 쏠 4 플레스 1 2 3 4 번 하고 1번 줄 이렇게 잡아주는게 b 세븐이죠 그 다음에 8을 쳐야 되니까 파 3 3 미 4 샵 4번 줄 미 4 샵 그리고 마지막 2 마이너 연결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세번째 마디 다시 보여 드리면 쏠 4 3 4 레 솔 다 4 2 3 미래 미 그래서 마지막 마디는 2 마이너 에서 미래 쳐주고 6 4 동시 쳐주고 4 3 2 3 4 그룹 한번 친 다음에 솔 파 미 시 솔 음 으 2それでは to 마지막 까십이 이육사iro 자나 일반인 쪽 sia 음 으 그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